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09학년도 수능 나형 9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x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의 네제곱의 전개식에서 x 네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돼있네. 얘는 어떤 문제인 거야? 2항 정리 문제가 되겠죠? 2항 정리 문제고 지금 문제는 x 세제곱분의 1이 있다고요. x 세제곱분의 1 그럼 앞에 있는 x랑 얘랑 뭐가 되겠어? 약분이 이루어질 거라고요.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침착하게 우리가 믿을 건 뭐 밖에 없다고? 식 밖에 없다고요. 식. 그러니까 일반항을 찾은 다음에 천천히만 문제 푸시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요. 자 한번 봅시다. x 네제곱분의 1의 개수니까 아 나 불편해. 선생님은 요게 좀 불편해요. 어떻게? x의 마이너스 4승의 개수라고 생각을 해줄게. x의 마이너스 4승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나갑시다. x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의 네제곱의 일반항을 찾으니까 4개 중에서 r개를 뽑을 거예요. 그 기준은 누구로 잡을 거야? 나는 x로 잡을 거야. x를 r개 뽑을 거야. 자 그러면 x 세제곱분의 1은 몇 개가 뽑혀야 되겠어? 4 마이너스 r개가 뽑혀야 되겠죠. 4 마이너스 r개가 뽑혀야 되는 거고 이 식을 간단하게 하면 4cr 곱하기 x의 r제곱의 아 3승분의 1이니까 좀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얘를 역수를 취하고 이렇게 역수를 취한 상태로 지수에다가 얼마를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지수에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어떻게 돼? r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또 귀찮아도 천천히 하면 틀릴 일이 없어요. x의 r제곱의 곱하기 x의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지수 법칙에 의해서 곱으로 변하니까 3r 마이너스 12제곱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 다음에 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니까 4cr의 x의 r제곱의 엄마 미안해요. 곱하니까 4r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였어요? x 네제곱분의 1이니까 이 x의 지수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4r 마이너스 2가 12네요. 미안해요. 4r 마이너스 12가 얼마? 마이너스 4가 나오면 되는 거고 r은 얼마가 돼야 돼? r은 2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r2를 대입하니까 어떻게 되고? 4c2의 x의 마이너스 4승은 이렇게 될 거고 4c2를 계산하니까 얼마야? 6. 6의 x의 마이너스 4승. 좀 불편하면 이렇게까지 쓰세요. 6 곱하기 x의 네제곱분의 1이라고.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분수 형태 나와서 약분돼서 어려운데 그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역수치하고 우린 항상 깔끔하게 위에 있는 게 편하거든. 심리적으로. 그래서 역수치해서 마이너스 곱하면서 역수치한 다음에 침착하게 1바랑만 찾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가 있을 거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